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전의자입니다. 오늘 공식적인 방송은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 즐겁고 유쾌하고 편안한 시간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못 본 방송이 있을 수도 있어요. 놓친 방송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나중에 한번 업로딩을 다시 할게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 보신 분들은 안 보시도 되고 안 보신 분들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꾸 듣고 서로 소통하고 그러면서 정신무장을 해야 돼요. 정신무장. 여러분들과 저하고 거의 정신무장을 해야 돼요. 전쟁터야 정쟁터. 이 전쟁터에서 사람을 내면 무기도 좋아야겠지만 일단은 정신 상태가 제대로 무장이 됩니다. 이게 정신이 해외해지면 그냥 전멸합니다. 전멸. 우리 남성분들은 잘 알겠지 모르겠는데 전쟁터나 전투 경험이 없는 그런 남성들이 많죠. 그래서 총 한번 제대로 쏴 보지도 못하고 훈련 가면 그냥 뭐 뭐야. 사격 훈련 때만 쏘니까 이게 문제야. 진짜 실전 경험이 없어. 실전 경험. 전쟁이나 전투가 안 하면 좋죠. 안 하면 되는데 이 군인들이 실전 경험이 없으면 상당히 보면 오합지졸이고 엉망입니다. 엉망. 그래서 왜 미군들이 저렇게 막강하냐면 실전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래. 실전. 막상 전투를 하면 쉽지가 않아요. 러시아 애들 봐봐. 저렇게 러시아 강대국이라고 큰소리 치고 빵빵했지만 막상 붙어보니까 영 시원찮아 애들이 도망가고 타령하고 개판이지 않습니까. 이 군인들은 그나마 전 세계적으로 전투 경험이 많다 보니까 잘해. 조직력이나 이런 것도 잘 돼 있고 우리나라 군도 마찬가지야. 지금 보면은 이게 당나라 군인지 이게 무슨 군인지 모르겠는데 좀 약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전쟁터 가서 전쟁하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경험이 없다면 정신력이라도 완전 막강해야 한답니다. 똘똘. 구스잔돌처럼 막 강해야 돼. 그래야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 출전 마찬가지야. 이거 멘탈 싸움이야. 멘탈 싸움. 이 멘탈 싸움에서 밀리면 그대로 그냥 박살나는 겁니다. 외인들. 기관들에 밥 되는 거야. 밥. 호부 개미 되는 거죠. 맨날 개미털이 당하고 하여튼 개미들 피 빨아 먹으려고 완전 혈안입니다. 혈안이야 지금. 아마 다음 주 정시를 보니까 우리 한 번 보면 FED의 피봇 기대감이 후퇴를 하면서 박스껏 내에서 제한된 등락을 보일 전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또 증권사가 있어요. 미국 중간선거가 예정되는데 중간선거. 저는 중간선거가 있으면 뭔가 좀 좋아지지 않겠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우세한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상하원 공주당 애들이 조금 밀리는 것 같아요. 대통령은 민주당 의회는 공화당이 장악돼가지고 뭔가 극심한 대립 가능성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크지 않겠냐 뭐 그런 말도 있어요. 변동성 변동성이 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오를 가능성도 있다. 뭐 그런 말도 있어요. 분분해.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한번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뭐 코스피는 잘하실 겁니다. 우리는 뭐 19.16포인트 올라서 2348.43에 마감을 했어요. 컨조스에 보이다가 이제 2340대에 난착을 했고 장중이 한때 뭐 2320까지도 밀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잘 버텼다. 코스피 보니까 기관 애들이 한 1,500억 정도 외국인들이 414억 정도로 승매수했죠. 그래서 상승을 견인했어요. 개미들만 판다고 날려. 개미들 개미들 판다고 지금 도망간다고 날립니다. 환율도 보니까 조금 올랐어요. 1,426원 개장한 뒤에 1,430원까지 올라가더라고 갑자기 장중에 중국 위안화가 강세다탈하다 보니까 약간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1,419원 정도 하여튼 그 파월 아저씨가 이 매파적인 발언을 하다 보니까 그 여파가 좀 있어요. 또 영국의 중앙은행이 자이언트 스텝을 또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하락을 했고 문제는 뭐냐 중국 애들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할지 모른다. 이런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설레였어. 그 다음에 중앙권 증시가 막 슈팅을 하더라고요. 홍콩 증시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이제 우리 코스피가 영향을 받은 거예요. 지금 보니까 홍콩의 항생지수랑 홍콩 증시에 상장된 그 본토 기업들로 구성된 중국 본토 기업들로 구성된 홍콩 HG 수가 있어요. 6에서 7%대에 급등을 하죠. 하여튼 오후 들어서 중앙권 증시 상승 더불어 가지고 원달러 환율도 완전 하락 반전해서 아주 재미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문제는 다음 주인데 이 다음 주 증시는 제한된 범위에서 약간 오르내리 전망이라고 하는 분들도 꽤 있죠. 연준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야 하는 시점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NH투자증권도 있네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2260에서 2370% 정도로 오르내지 않겠냐. 그 상승 요인으로 증권시장 안정펀드의 조성을 꼽았는데 하락 요인으로 보니까 연준 피봇 기대감 후퇴 금융권의 자금 경색 우려를 들은 것 같아요. 당분간 주시장은 추세적인 상승장이 오기 어렵다는 그런 전망도 있고 미국은 10월 고용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인데 그 비농업고용은 20만명 실업률은 3.6% 10월 대비 소폭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럴기후 가장 적은 신규 고용자 증가가 예상되는데 연준이 희망하는 수요 감소를 확인하기에는 여전히 높다는 그런 설명도 있습니다. 블룸버그에서도 그래요. 연준의 인플레이션의 목표치가 2% 도달하려면 일자리가 1년간 매달 3만 5천개씩 줄어들여야 한다는 거야. 일자리 줄어들여야 하는데 일자리가 줄어들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일에는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발표가 돼요. 또 CPI 걸 때린다 이거 보니까 헤드라인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8.1% 전월은 8.2%고 근원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6.5%입니다. 전월은 6.6% 그렇게 보고 있는데 FMC에서 파월 연준의 물가 지표의 뚜렷한 하향 안정을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매파적인 입장을 피력합니다. 뚜렷한 하향 안정 이걸 확인해야 한대요. 12월 FOMC 이전에 발표되는 10월하고 11월 두 달치 물가 지표 주목도도 높아지고 최근에 물가 지표상 관심사가 임대료야. 임대료 이쪽 부분이에요. 그런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는 속도가 매우 더디다면 금융시장이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가성성이 높다. 그런 이야기도 있죠. 국내에는 신용 리스크가 있어요. 계속 남아있어요. 지금 보니까 지난 1일이죠. 흥국생명이 외환의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행사를 안는다. 행사 안 한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3일에는 그 DB생명이 국내 신종자본증권 의 콜옵션 행사 일을 연기를 했어. 이 신종자본증권 은 만기가 없는 연구체라는 점에서 엄밀히 말하면 채무불이행 이슈는 아니다. 그런데 안목적 규칙을 여겨지는 조기상환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회사체 시장에서 차원 발생 차원 발행 차원 발행하지 않는다는 방증 이라는 설명입니다. 차원 발행 쉽지 않다. 차원 발행이 쉽지 않다는 방증이다. 금융시장 신용 경색 우려와 관련해서 위험자산 손해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다고 했죠. 미국 중간선거 열리고 최대 관심사는 뭐냐. 현재 민주당이 쥐고 있는 미의회 주도권이 공화당으로 넘어가는 여부예요. 여론조사 평균치로 보니까 선거 결과 예측 하는 있어요. 상원에서 공화당 승리할 확률이 55% 하원에서는 공화당 승리할 확률이 85%야. 민주당 애지간히 못하는 가 보다. 내가 보니까 85%까지 밀리는 보면 그래서 공화당이 양원을 모두 장악하는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2년간 입법부와 행정부 간 대립심화가 전망이 된다고 봅니다. 그럼 미국 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어가지고 초당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분야하고 아닌 분야를 약간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선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이 지난 9월에 FMC의 장세와 비슷하게 펼쳐지리라 보는데 7,8월에 연준 피복기대로 베어마켈 랠리를 보인 후에 9월에 FMC에서 조정을 맞았어요. 한 번 더 터졌어. 10월에는 주식시장 상승 또한 연준의 정책 전환 기대감이 배경이었는데 11월에는 변동성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코스피 보니까 12개월 주가 수익 비율 PR이 10.4배 에요. 2005년 이후 PR 분포 하위 65% 수준인데 코스피 가 12개월 후행 주가 순자 사업 비율 PBR이 0.93배 입니다. 2005년 이후 PBR 분포 하위 9% 해당한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이 조금 안정화되고 금리만 좀 떨어지고 여러가지 지표들만 좀 낮춰준다면 화랑장으로 다시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상승장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선거도 있고 여러가지 CPI 발표도 있고 있습니다. 상당히 요동치는 한주를 보낼 것 같아요. 하지만 기대감도 큽니다. 설레기도 해요. 뭐든 떨어든 재미있는 그런 시기를 또 다음주에 보낼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늦은 밤인데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아직 시청하지 못한 분들은 찾아가지고 아니면 찾아가지고 들어보십시오. 다시 재업로드 하겠습니다. 조회습 다른 것들은 다시 한번 업로드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굿나잇